자, 가락을 한번 보시는데 이 전략주체입니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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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죽겄네 이럴 때 함성 소리 한 번 들으면 얼마나 좋은가 아아 아아 사랑을 꺼내 박수! 이게 국거리라는 것이고 충청도를 내려가면 자짐삼채가 납니다 아아 아 아 아아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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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 노 배달의 아나다다다다다 않함 박수 이게 충청둣가락이고 우리는 경상둣가락은 양상둣가락이라고 하고 오방깃가락이라고 하고 우리 말 그대로 가요장단이라고 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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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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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가냐! 어이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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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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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